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6개월이면 2월입니다. 다음 2월에는 전공의도 복귀할 것이고 의대생들도 복귀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속내를 드러내게 된 거죠. 교육부 이제 이게 말썽이 되니까 교육부가 해명 자료를 냈는데 이주호 장관이 버티면 이긴다는 발언은 의사를 이긴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한 거죠. 그러나 그 해명이 사람들한테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쉽지가 않겠죠. 아마 이주호 장관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 학기는 복학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년 이상을 어떻게 쉬냐 이렇게 아마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힘든 상황을 이겨내자는 뜻이지 의사들을 이기자는 게 아니었다. 31일 설명 자료를 내고 토론 일부 내용이 전체 발언의 취지와 전혀 다르게 알려져서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한다. 8월 29일에 있었던 국민의힘 연차 내에서 이기호 부총리가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일부 의원들이 이게 전쟁이냐 의사가 싸움 대상이냐 이렇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렇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을 이겨야 되고 끝과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한 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내용은 삼성전자입니까 삼성전자 출신의 사장인지 아니면 현대자동차 사장인 고동진 씨 여기 보시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이 정부의 의정갈동 해소방안에 우려를 포시했고 의료 현장 혼란이 장기화되면 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역 사무소가 있으니까 다 알 거 아닙니까 상황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위험한 상황이고 보시게 되면 여기에 한 분이 말씀을 잘 하셨네요. 설마 2년 연속 휴학하겠나 그렇게 교육부 관리들은 믿는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아 젊은 사람들 하지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2월 가더라도 당신들 지금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학생들이나 다 돌아올 수가 없다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한 분이 보시게 되면 저는 이주호 부총리가 솔직하다고 봅니다. 이제 의료계획의 본질은 어디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기고 지는 그런 지킴게임이 돼버렸습니다. 본래가 시작이 이런 2천명 같은 감정적인 결정이니까 과정도 결과도 이기고 지고의 게임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합리고 이승이고 놀리고 머고가 애당초 없었기 때문에 설득이고 토론이고 머고가 없는 겁니다. 6개월만 버티면 정부가 이긴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을 근거로 이런 생각을 하는지 2월 달이면 새학기가 시작되니까 그 근거를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근거는 새학기가 시작되면 무조건 본인들이 손을 들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김홍식 원장께서는 대통령이 내년 2월 말로 의사들이 복귀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렇게 추정하는 것은 교육부는 의사들이 바보로 보이는지 이주호 바르는 자신들이 힘든 것은 6개월만 버티면 된다고 표현했다.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의료사 때 교육부가 힘든 점이 무엇일까 나는 이주호의 이 발언을 듣고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이 생활했다. 국민이 강력히 지지하면 의사가 돌아올 때까지 비상진료체계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이 내용과 이주호 부총리의 발언에서 정부는 의사가 2월 말이면 반드시 돌아온다고 믿고 있음을 추정했다. 신학기는 돌아올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때까지만 인고의 세월을 보내게 되면 결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의대의 정원을 증가시킨 대통령의 감투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수뇌부의 공유된 생각 같습니다. 브리핑 이전에 대통령과 총리, 부총리, 장관 그리고 대통령실은 전공의 의과대학생 복귀를 내년 2월로 잡고 공유하고 있었던 합리적 의심이다. 추정되려면 이들의 판단이 실현될까 만약 6개월 지나도 복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응급실 중증진료가 무너진 6개월 동안 환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6개월 지나도 복귀하지 않아 죽고 갈 국민은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날은 당분간 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 이야기를 대신해 줬네요. 답이 없는 겁니다. 6개월이면 영혼과 같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내년 2월 말에 안 돌아옵니다. 왜 안 돌아오냐 젊은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상황에 대한 대단히 큰 오판인 거죠. 옳고 그런 문제를 떠나가자 상황 판단이 전혀 옳지 않은 겁니다.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겠죠. 그리고 민심은 덜 끓기 시작할 거고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본인들이 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죠.